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멘! 아, 나 이빨! 소민이하고 우리 세찬이. 일로와! 아, 너. 소민아, 뽑았어? 나는. 아, 간다. 와.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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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허스 네,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. 이 상은 정말 10년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이 우리 제작진과 멤버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송지호 씨. 아, 10년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오빠들과 소민이, 세찬과 함께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하아 씨. 네, 유재석 씨가 마무리하는 게 좋겠지, 아무래도. 여러분,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고생 되게 많이 합니다. 우리 스텝 여러분들부터 저희 멤버들까지. 진짜 너무 감사해서요. 2021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뛰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, 유재석 씨. 앞에서 우리 멤버들이 또 함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10여 년 동안 함께 달려주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늘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또 우리 멤버들하고 정말 우리 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 함께 출연해 주신 수많은 우리 캐스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